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맛있어, 로건이? 로건이 뭐해? 혼자서 뭐해? 치카해? 아니, 맨날 조금만 화장실 문 열려있으면 이렇게 와서 여기 있네? 혼자 저기 발 비워 치카 치카를 합니다 뽀뽀뽀 아니고? 응 안 돼, 안 돼, 물 아꼈어, 물 아껴 우리나라 무슨 국가? 물 부족 국가 물낭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니, 아침부터 저 장난감 들고 내 얼굴을 찍어가지고 지금 얼굴에서 피가 납니다 아, 아파 엄마가 아프거나 말거나 장난감 삼매겨 응? 그렇게, 저렇게 들고 오다가 내 얼굴이 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에너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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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꼬쿠닭! 예이! 꼬쿠닭만 적을 친구는 앉으세요. 이거냐? 아! 우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기다리는거야. 희단이 이거 아빠꺼잖아. 이거 엄마 집안에 들어가 있어. 뜨거 뜨거. 응가야 하지? 응. 맛있어 응가니? 응가니 맛있어? 응가니 맛있어? 응. 아이고 맛있어. 응. 지금 똥을 봐보려고. 똥을 밟았어. 손톱으로 살짝. 으악. 너무 엄마. 으악. 으으으으으으윽이. 으으으음. 아 여기 비 봐봐 안 빠져려고 아 이거 닫을게 닫을게 도단해 동화뱀이지 아 저렇게 했는데 되게 센척하면서 너네 왜 무서워 들어가면 센척해 응원히 응원히 왜 얘 또 안와봐 이렇게 들어가있다는 거나 나왔다는 거 안와봐 고고 이렇게 물먹는 것 같아 거기 와 우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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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너무 재밌었는데 아니 앞에서 물놔이하고 우리는 돗자리 깔고 김밥 är 배 콩물 뭐야? 물고기 구경도 하고 좋네 뭐 좀 잡았어?? 엄마 물고기 잡았어 엄마! 봐봐 여기! 엄마 엄청 큰 거 다 봤지? 아빠! 봐봐! 진짜 큰 물고기가 비켜서 너무 더웠어 나? 여기는 물고기가 진짜 많아요 엄마 이걸로 써요 네 많이 잡아봐 알마 아이고 재밌다 여기 완전 그림이네 그림 이게 새우야? 응 봐봐 나 몰라 나 몰라 알겠어? 몰라 우리 안녕 우리 안녕 우리 안녕 아이고 아이고 좋아 이제 사도를 꼭 봐봐요 과자 먹고 가자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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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는 나한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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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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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방해... 아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